음악은 따다다다니 이런 거 밝은 거 같고 박쥬 찾기 아직 못 찾아가니까 에너지 넘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아.. 막 보면서 아.. 막 이런 안쓰러운 마음 안 들겠대 나은이 건우 아버지가 아닌 축구선수 박쥬호의 하루가 시작된다 후배들에게 축구선수 박쥬호에 대해 들어봤다 평상시 박쥬호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? 굉장히 인공 많이 들어와서 후배들이 고민 많고 스트레스 많을 때 되게 편하게 잘 의견 들어주고 올해 주호 형한테 많은 거 좀 뵙고 축구선수 박쥬호랑 사람 박쥬호랑 이런 부분도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서는 다 되신 분이구나 아마 좋은 행위였습니다 꼭 써주세요 주호 형한테 칭찬받아야 되니까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축구를 잘하는 형 그런 거 식상하다 야 식상하다 주호 형 가정적인 남자 후배들도 찾기 쉽지 않나보다 지금 가족 말고 선수 박쥬호 찾고 있는데 선수 박쥬호 찾고 있어요? 나은이 건너 아빠 말도 팥쥬호에서 박쥬호 찾고 있는데 또 가정적인 아빠 잘 모르겠네요 축구하는 거 말 못 먹었지 선수 박쥬호 같이 얘기 딱 말하자 아빠의 얘기하기가 아닌 주호 형 축구를 너무 잘하네 별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하트야? 소속팀 동료이자 룸메이트의 생각을 들어보자 주호 형 같은 룸메이잖아요 아니요 아 예 relief if you are free if you are to? Hello ede 예 seizure aids ając 아멘